울다 울다 빠진 비밀 이야기 속에 화음처럼 쌓여가는 웃음소리에 하나둘씩 깨어나는 단짝이는 스타라이트 생각들은 잠실적인 내려놔 우리 텀블러하고 있었나요? 우리 텀블러하고 있었나요? 우리 텀블러하고 있었나요? 우리 텀블러하고 있었나요? 서로를 벗어주세요 우리 텀블러하고 있었나요? 우리 텀블러하고 있었나요? 한 번 보세요 와 어려워 잠깐 잠깐 탈탈탈 한 번 보세요 보세요 와 뭐야 이게 와 와 와 아 그래서 정말 깨어나고 싶지 않던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출usvail자들 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 보라색 머리 좋아요 아 이 본인의 보라색 머리 이 본인의 보라색 머리 이거 웬디언니래 재미있게 모른척 겨우 직진만 하고 있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제발 휘어들게 해줬어 판타지 쟤 뭐하는 거야 너 너무 고르기 힘들다 몬스터짱 정답 게임장 이름 아니에요? 아 뭐겠어 야 몬스터 그래 아 아 아 오락실 이름같은 소리하고 야 몬스터 우양 마이 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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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시즌 3팅 기대 잘 수도 있어 그게 말해 그게 말하고 있어 그게 말해 그게 말해 뭐 귀엽게 생긴 갖고 노는 거 장난감 타조 고기 타조 우리 뭐 유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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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빛들 사랑해 이렇게요 러빛들 사랑해 이렇게요 어머 팀 정하자 그래 삼겹살이랑 뭐가 필요해 칼국수면 맛있겠다 칼국수면 욱살이 되는 거 같고 자 시시 시작 하나 둘 셋 한 패스 더 하자 한 패스 한 패스 팔을 내셔야 욱고기 어떻게 돼요? 원래 아픈 거 좋아 완전히 갬성 아니 완전히 갬성 아우 아니 진짜 이거 나중에 시원해 자 욱 자 할 수 있어 삼겹살 자 할 수 있어 삼겹살 욱 토트가 있는 의수호 되는거예요? 안 돼요? 반칙이에요? 스피드를 원하지 않아요 안전운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몬스터장! 정답! 게임장 이름 아니에요? 아 뭐겠어? 야! 몬스터! 그래! 죄송해요 오락실 이름 같은 소리하고 언젠지 저희 멤버들이랑도 꼭 다 같이 밥을 먹고 싶습니다 제가 쏠게요 비싼 거 뭐하지? 취소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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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 세븐에잇 한번만 더 해볼게요 mom wavelengths 화이트 내가 으들 comigo 여러분들도 사진 찍으실 때 포즈를 잡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한 100장 정도 찍어줘 하고 앞에 부탁을 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한 100장 넘게 찍다 보면 어? 이거 뭐지? 하는 사진을 건질 수 있을 겁니다. 아빠! 그냥 다 가지고 먹을래. 주리향이 형이 와야 될 것 같아. 손 먹어주는 거야. 손 먹어주는 거야. 이런 게임 홈출 거, 너를 다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시범, 시범단이 또 계신가요? 네, 그리고 제작진도 남의 때 했던 분들로 그러면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승산이 있다 야, 내 사랑을 줄게! 그래, 더 소리 질러! 와쏘, 소리 질러! 와쏘, 비둘기! 아, 잠깐, 더 소리기래! 와쏘, 갈매기!